반갑습니다. 실전 동영 파이널 모의고사 사회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8회차에 해당하는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 구성은 또 동일합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이 주제들 주제들이 좀 이제 모아져 있어요. 주제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주제들만 잘 뽑아내서 보셔도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주제들을 한번 소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면서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 8강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어떤 주제들을 또 그중에서 또 속관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예 8회의 기본 난이도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난이도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제 보편적으로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난이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소개는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자료 같은 것들이 갈수록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라는 감옥 자체가 일단은 수능 쪽에서 좀 이렇게 모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원래 고등학교 교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문제들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옥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이 필수 감옥조차도 이게 수능의 문제를 좀 이제 이렇게 그 모방이라고 하면 조금 과할까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형태로 출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고급 정보예요. 그런데 사회는 특히 그런 어떤 수능스러운 문제들이 워낙 또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진작부터 좀 수능스러운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통계자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제시문 같은 거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가다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치문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치문화가 있었죠? 자 1번입니다. 정치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문화 그러면 알몬드와 버바의 연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알몬드와 버바의 연구인데요. 알몬드, 버바. 이 학자들은 정치문화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향리형과 그 다음에 향리형, 신민형, 그리고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참여형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향리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예 중앙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산출도 안 봤죠. 산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투입이라는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민형이다 그랬을 때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알아요 이걸 알고 산출도 봤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못하죠. 그게 신민이었고 그리고 이제 참여형이다 그랬을 때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투입이 가능한 거구나.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정치문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 참여형 정치문화에 우리는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여형 정치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를 보니까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에 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향리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소극적이래요. 그러면 신민형 정치문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체계 전반에 대해 적극적 참여의식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참여형 정치문화가 됩니다. 순서대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공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다의 케이스가 돼야 될 거고요. 전근대적 전통사회에서 민족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게 나의 경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나의 경우.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묵묵히 납부한다면 그럼 산출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투입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신민형 정치문화에 가깝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의 경우에는 또 잘못된 것이 어떤 거냐면요. 정치적 효능감이 참여형 정치문화에서 엄청 높거든요. 뒤에 부분을 그렇게 또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다음 그래프는 각국과 을국에 실시한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분포 자 우리 이거는 정당제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각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가 되어 있어요. 각국은 지금 현재 보니까 양당제입니다. 양당제. 양당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과반학보 정당이 따로 딱 있는 거죠. 그죠? 과반학보 정당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꼭 당이 두 개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긴 아주 심플하게 딱 이제 두 개의 당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양당제 과반학보 정당이 있냐 없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고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을국 같은 경우는 자 각국이 지금 주요 정당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양당제라고 한다면 을국은요. 뭐 3당 뭐 심한 경우에 4당 이런 데 대해 역할이 매우 좀 중시되는 그런 이제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당제입니다. 그래서 과반학보 정당이 없죠. 과반학보 정당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우리가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각국의 경우 전국 안정이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뭐 의외의 권력구조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국 안정이 기대가 되는 게 맞죠. 양당제니까 한쪽 정당이 또 그리고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A당이 이제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각국은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도와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양당제로 가면은 이 양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보수 정당 하나 보수 정당 하나 대 뭐가 돼요? 진보정당 하나 이렇게 대결이 돼요. 보수 정당 하나 대 진보정당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당제다 그랬을 때는 양당제다 그랬을 때는 이 세밀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세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보수 정당제 진보정당. 그냥 이런 식으로 퉁 골라야 돼요. 아 나는 그럼 그래도 보수에 가깝지? 그러고 투표하고 나는 그래도 진보가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진보 안에서도 지향점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제약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도와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을국은요.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을국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당제일지라도 뭐 연합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원냉악제라고 한다면은 과반 확보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국에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봐라 그러면서 각각 이 권리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즉 권리의 특성을 또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가의 권리는요. 국가 이전의 권리래요. 국가 이전의 권리. 국가 이전의 권리 그러면 자유권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셨어요? 자, 이제 국가가 역할을 없애면 없앨수록 더 보장될 수 있는 게 자유권이잖아요. 소극적 성격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이전의 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까지 물어본다면 평등권도 좀 포함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평등권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지금 보면은 둘 다 보세요. 가하고 나가 둘 다 국가 이전의 권리로 나와요. 그럼 자유권하고 평등권 아주 본질적인 권리. 자유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이 문제에서는 평등권도 포함해서 보라고 했으니까 평등권까지 해가지고 둘 중 하나다. 가 나가. 이렇게 되는데 국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냐. 그거에 대해서는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평등권. 이렇게 찾아지고. 즉 나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 이렇게 찾아집니다. 가는 평등권, 나는 자유권. 이렇게 좀 찾아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전이 아니래요. 국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랑 라의 차이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권리냐 이거 갖고 차이가 나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1919년 이 저 마이마르 공화국 여기에서 채택한 헌법의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보장되는 가장 현대적인 기본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사회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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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 보니까 다가 사회권이에요. 다가 사회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라 같은 경우가 다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은 거는 참정권 하나 있네요. 참정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거 찾는 게 좀 여기서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1번 국가 애의자유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참정권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라로 가야 되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은 평등권이니까 가가 됐어야 되고 적극적 권리이자 실정권으로서의 권리다. 즉 열거적 성격의 기본권인 것이 사회권입니다. 실정법상 나와 있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회권이었죠. 자유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자유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 소극적 권리로서 이거는 이제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권은 열거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실정권으로서의 권리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죠. 3번을 답으로 찾아내시고요. 4번 다라는 가나보다 포괄적 권리의 성격이 크다. 그랬는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권이 제일 큽니다. 맞는 답은 3번밖에 없어요. 자 4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의결사항에 대한 제의 요구 등의 권한을 지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마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적인 권력 분리, 엄격한 권력 분립에 근거한 이 구조를 지방자치 차원에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와 지역사물을 처리하고 헌법의 근거에서 규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와 지역사물을 처리하는 건 맞는데요. 헌법의 근거에서 규정을 제정한다는 게 너무 좀 과하죠. 여기서는요.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의 관계. 이거를 봐야 돼요.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만드는 법이 조례가 있어요. 물론 헌법의 위배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근거가 돼야 되는 거는 이 지방의회가 만들어내는 조례가 있어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 이 조례의 근거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규칙은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번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와 지역사물을 처리하는 건 맞는데 헌법의 근거에서 규정을 제정한다 이렇게 한 것이 좀 이제 오바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가면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죠? 헌법의 근거에서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비슷해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인 거는 자치단체장하고 똑같지만은 연임 제한은 없어요. 연임 제한이 없고 3년인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자체의 장들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원은 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가 맞죠. 중선거구 소수대표제.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3선까지 가능하고가 틀렸네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조례재정권과 규칙재정권 등의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 조례를 집행해야 되죠. 조례 집행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재정권이라고 했는데 조례재정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의 권한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른답으로는 1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이제 능력과 무능력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네요. 능력, 무능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요. 능력과 무능력. 이제 민법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능력, 무능력인데요. 의사능력 A, 행위능력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연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랬을 때는 권리능력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와 나와 다는 전부 다 자연인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의사능력이 있는 게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하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능력의 범주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걸 유념해서 봐주시고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다는 또 행위능력 바깥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렇게 된 상태고, 행위능력 안에 있죠 참. 다가 그렇게 되고 가가 의사능력 바깥에 있고 행위능력 바깥에 있어요. 그걸 염두해서 보세요. 그럼 3세 승은이래요. 얘는 3세이기 때문에 전먹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면 행위능력도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해당되는 게 맞죠. 1번 맞고요. A가 없는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의사 무능력자 있잖아요. 의사 무능력자의 단독의 법률 행위는 이건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의사 무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취소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제한능력자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를 안 하면 효력이 유지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랑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없는 경우는 무효로 봐 두셔야 되고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진영이다 그러면 18세지만은 성년의자가 됐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있는 경우다 맞는 얘기고요. 만 25세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신병자는 의사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A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행위능력이 있냐 없냐의 부분은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피성년 후견인으로서의 선고, 가정법은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여부는 지금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제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가해 들어갈 법적 판단 그랬거든요. 자, 내가 며칠 후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애들과 들어가서 살 집에 등기부등본인데 좀 봐줘. 이 부분을 보니까요. 채무자 OO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권 최고액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5000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받았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을구에 나와 있고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를 설정해 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세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언제 이 집을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네요. 그거는 갑구를 봐야 돼요. 소유권 관계는 갑구를 봐야 되죠. 여기는 을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한물건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위번호 2에 기재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3번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건 맞는데 그죠? 대적할 만한 권한을 갖긴 하지만 앞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등기부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에 등기하려면 전세권을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이거는 확정일자 날인만 딱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라서 등기 상황에는 기재는 안 됩니다. 그럼 4번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고 난 나머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 이 순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이걸 보면은 저당을 좀 잡아 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앞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두고 혹은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했다 손 치더라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순위자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됐어요. 7번으로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이죠?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는 이유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봐 두시고 자 그리고 형사재판에 관련해가지고 형사재판에서 하는 건데 형사재판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피고인이 원할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배심원단은 20세 이상에서 무작위죠? 20세 이상에서 무작위이지만 법조인이나 전과자 출신 등은 배제가 됩니다. 20세 이상 무작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7인에서 무기형 이상이 될 것 같을 때는 9인까지 이렇게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유무죄 평결을 하고 유무죄 평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결을 하고 여기다가 양형에까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유무죄 평결과 양형을 하지만 그렇지만 재판부를 구속하진 못해요. 재판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속을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무조건 재판부가 이걸 따라줘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1번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에 대해서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형사사건 중 중재사건에 하나의 피곤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를 한다. 이것도 맞고요.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전과자나 변호사 군인 경찰관 등은 제외가 되고요.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이 재판관과 통해서 피곤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까지 딱 해서 의견 개진을 했을 때 권고를 했을 때 재판부가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알아서 양형을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에서는 이제 대인, 지뢰 이런 거에 빠지면 아 8번이죠. 대인, 지뢰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기억은 조약입니다. 조약 같은 경우는 조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조약은 이거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서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조약은. 그 다음에 니은에 국제연합 헌장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헌장. 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선언 같은 거가 좀 돼요. 이거는. 그죠? 국제연합 헌장이다. 그러면은요. 국제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이럴테면은 뭐 우리식으로 보면 국가의 헌법 비슷하게 이렇게 헌장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국제간습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제연합이 제정에서 선포한 선언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활동의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니은의 예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다. 이거는 오히려 니은보다는 기억의 그 봐보세요. 기억의 대인질의 금지 조약하고도 비슷한 면이 또 있습니다. 협정이든 조약이든 어떻게 됐건 그 나라들끼리 맺은 것은 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 헌장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헌장 같은 경우에도 국제 회원국들 간에 어떤 양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또 유사성도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도 하해놓고 나머지 먼저 좀 볼까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국제연합 헌장도 결국에는 이제 국제연합의 회원국들 사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저 국제사회의 전체에게 적용된다 보기엔 어렵죠.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국제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의 관점은 기억과 니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국제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둘 다 안 맞는 거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가서 힘으로 힘으로 그죠? 현실주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앞장세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답이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기억이 조약인데 조약인데 국제인제조약 말 그대로 조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언장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내세운 어떤 선언 같은 것인데 이것도 회원국들 간에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조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서 이게 국제관습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게 관습법인데 뭐 그런 거하고도 해당이 안 되고 회원국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그래프는 AJ 시장의 균형점 변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과 수량 그래프라는 걸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9번에서도 자 보시면은 항상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래프의 이 변수가 뭘 말해주고 있는가 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PQ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곡선과 여기 수요곡선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균형점이 이렇게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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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2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상황인데 A가 됐다는 것은 멀음이에요. A가 됐다는 거 여기가 이제 A점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A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여기가 A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요렇게 해서 공급이 줄어든 경우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A제 생산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야죠. 이건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정도면 맞는 게 되는데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면 반대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B B 같은 경우는요. A제 수입은 소폭 증가했는데 A제를 찾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더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가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B가 여기에 있잖아요. B로 지나가려면 공급이 살짝 줄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살짝 줄면서 그러면서 수요는요. 확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B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A제 수입이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A제의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그리고 A제를 찾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더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제의 수입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거잖아요. A제를 좀 더 많이 공급하게 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왼쪽이 아니라 또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2번도 틀렸고 3번 A제와 대체관계에 있는 B제 가격에 하락했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체관계에 있는 B제와 가격에 하락하면 B제사로 많이 갑니다. 그럼 A제는요.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지금 C는 여기에 있잖아요. C가 C가 여기에 있는데 이건 전혀 안 됩니다. C는 이렇게 되려면 C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C 같은 게 되려면 그런데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3번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희망은 4번밖에 없어요. 2점이에요. 2점이다 그러면 2점은 여기가 있네요. 여기 여기에 가 있는데 2점이 되려면 A제 생산기술은 향상했대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죠. 오른쪽으로 여기로 진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A제를 찾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더 크게 감소했다 그러면 이 수요가 크게 감소해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 지점 되죠. 지워져버렸는데 이가에 진하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에서 이 지점 여기 찾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X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자 보니까 X제 시장 상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가격과 수량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에요. PQ 그래프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급 곡선이 얘가 사적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적 비용보다 더 높게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요. 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요. 사적 비용보다 어떻게 돼요? 사적 비용보다 뭐가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 케이스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 얘기는요. 외부 불경제죠? 공급 측면에서의 공급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불경제 그렇게 되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해 비용 줄여서 사회에다 전간 이런 케이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바람에요. 지금 현재 균형은 여기인데 그죠? 여기가 이제 P5 균형가격 여기가 Q5 균형 거래량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최적 수준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최적 수준은 이거예요. 여기가 최적의 가격이고 최적의 가격이고 여기가요 최적의 거래량이 됩니다. 최적의 거래량 특히 말입니다. 최적 거래량보다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죠? 역시 외부 불경제니까 과잉 거래되고 있다. 과잉 생산 과잉 거래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갖고 적절한 거는 어떤 거냐면 말입니다. 적절한 거는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러므로 정부는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3번이 되는 거죠. 공예세를 부과하면 XJ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3번을 답으로 딱 찾아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취업자, 실업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한 값은 취업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한 값은 취업자이다. 자 그랬는데 주당 1시간 이상의 임금 노동을 하면 취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은 맞아요. 지난 2개월 전부터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직 단념자입니다. 지난 4주 이내 이력서 넣었어야 돼요. 그래갖고 니은은 틀려요. 1개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병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얘는 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고 금년도 물가지수가 120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20%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물가지수가 120이래요. 120.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좀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그 이거는요. 이 금년도 물가지수가 120이고 했다는 것은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년 가격하고 올해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요. 작년 가격분에 전년도 가격 있잖아요. 금년 가격 빼기 전년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지수를 좀 찾아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계략적으로 그냥 명목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그죠? 예.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중치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좀 감안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명목임금은 경상가격에 당하고 실질임금은 불변가격에 당한다. 원래 명목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 그 자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가격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가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준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네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0%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 GDP가 10%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0%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명목 GDP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 GDP를 따지는 게 맞죠. 그래서 실질 GDP가 10%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확실하게 맞는 것은요. 기역과 미음과 비읍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면 다음은 어느 나라의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계층별 소득 분배도와 10분위 분배율의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분위 분배율 공식이야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있잖아요. 지금 가구 비율이 나와 있어요. 가구 비율 상위 20% 중위 40% 하위 40% 가구 비율이 나와 있고 밑에는 또 진위계수가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분위 분배율은 분명히요. 가구 비율이 지금 상위 20%의 가구 비율 중위 40% 하위 40% 이렇게 해서 가구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0분위 분배율을 우리가 좀 대입해 봐야 되고 진위계수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러는데 10분위 분배율은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졌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10분위 분배율이 라고 하면 10분위 분배율은 0에서 2의 값을 갖는데 자 이거는요 0이 되면 뭐가 돼요? 0이 되면 완전 불균등이고 완전 불균등이었고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면 완전 균등입니다. 이건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은 그렇고 어 진위계수가 나와 있죠. 아래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어찌 될까요? 진위계수는 요거는요 0에서 1의 값을 가져요. 0에서 1의 값을 이거는 0이 되었을 때가 완전 균등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완전 균등이고 그 다음에 1이 되었을 때가 여기가 완전 불균등이 되는 상황입니다. 완전 불균등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적에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10분위 분배율과 진위계수는 반비례하겠죠.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했던 애가 1995년이다 그랬는데 1995년에 진위계수가 지금 제일 높아요. 그죠? 이게 가장 균등했던 애라고 보기가 어렵죠. 맞나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상위 20% 하위 40% 해가지고 거기 이제 소득점유율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 소득점유율의 퍼센테이지 있으니까 그 위에 10분위 분배율을 또 대입하면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 다 줬으니까 넣어보면 되죠. 그렇게 따져보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따지기에 앞서서 진위계수가 자체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균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틀렸어요.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같은 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고 4번도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산수니까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변동은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호황기와 침체기를 거듭하여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총수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기변동은 총공급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기변동과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총수요 총공급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A의 경우가 지금 호황기예요. 그때 세율과 금리를 인상하고 국공채를 매각한다. 자 호황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케인즈 정책에 따르면 호황기 때는 호황기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어찌해 줘야 된다. 통화량을 이제 이때는 줄여줘야 돼요. 감축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줄여야 됩니다. 네. 이러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모든 거를 좀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모든 걸 올린다는 것은 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 올리는 거 맞고요. 금리 올리는 것도 맞고요. 국공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각하는 거죠. 종이를 매각하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돼버렸네요. 기억의 경우 총수의 변화인데 물가와 국내 총생산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국내 총생단도 같이 올라가요.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의 그래프를 봐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물가였고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 수준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 어그리게이트 디멘드 여기는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물가 그리고 국민소득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총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니은의 경우 니은의 경우 물가와 국내 총생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총공급의 변화다 그랬을 때는요. 총공급이 예를 들어 증가했어요. 그럼 물가가 낮아지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물가와 국민소득은 국내 총생산 이건 국내 총생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총공급이 움직일 때는 자 기역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는 확장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니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시에는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니은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니은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경우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가도 오르고 국민소득도 줄어들어서 실업도 늘어나고 그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총수요 정책이 안 돼요. 총수요 정책이 안 된다. 먹히질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총수요 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거기에 긴축 정책 해라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답은 1번밖에 되는 게 없었습니다. 14번으로 가볼까요? 달러와 대비 각 통화의 절상률이에요. 이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 통화의 절상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화의 절상률 이렇게 갑니다. 통화의 절상률이면은 항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가치가 상승했을 때 자국에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통화가치 상승 다 쓰죠.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외국 화폐와의 환율에서 환율은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환율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통화가치가 이제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느냐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는 환율이 상승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통화가치가 상승할 때는 환율이 하락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갑국의 통화가치의 절상률의 가치 상승률 달러와 대비 갑국은 지금 이제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갑국은 지금 갑달러 환율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갑 달러 환율은 상승한 거예요. 그죠? 갑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 상승했고 을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을달러 환율 이렇게 되면 을달러 환율은 지금 하락을 크게 했다가 하락 후 지금 어떻게 돼요? 다소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병국은 어떻게 됩니까? 병국 병국 같은 게 병달러 환율을 봐야 되죠? 병달러 환율 병달러 환율을 보니까 어찌 된대요? 요거는 통화가치가 계속 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승인데 꽤 많이 상승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어디보다? 각국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자 2012년 8월 말보다 2012년 12월 말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병국의 화폐를 을국의 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보면 통화가치가 을국은 높아졌고 병국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병국 화폐를 들고 가서 을국 화폐로 바꾸려고 하면 병국 화폐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전보다? 그 전보다는 불리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2012년 8월 말보다 2012년 12월 말에 갑국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병국 병국이 가치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첫 번째 칸들 보는 거예요. 또 갑국하고 병국 보면 병국이 더 화폐 가치가 지금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면 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보내놓은 부모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겠죠. 2번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2012년 12월 말에 비해 2013년 2월 말에 달러 가치 하락이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병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 2월에 보면은 여기 2월 말에 보면 병국이 자기네 돈의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한 번 틀렸고 2012년 12월 말에 비해서 2013년 시 2월 말에 미국산 수입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진 국가는 을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산 수입 상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수입이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환율이 제일 크게 올라간 건 병국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2번밖에 맞는 게 없어요. 차근차근 한번 그렇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A국은 A국의 갑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았대요. B국의 을은 증권회사에서 1년 만기 채권 채권이에요. 이번에는 이거를 매입해서 1년 동안 보유하다가 이자를 받았나 봐요. 그죠? 그러면 채권과 주식에 대한 비교인데 기역은 발행회사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게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권도 있어요. 그죠? 주주로서 니은은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 기회보호의 비용의 포함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맞겠죠? 주식을 안 샀으면 배당금을 못 받으니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한 이제 안목적 비용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그스는 채권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주식 채권 다 직접 금융시장이고요. 차익금 있죠? 은행에서 돈 구워오는 거 기업이 그런 게 간접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스는 직접금융시장이고 리을은 이자 그랬는데 재산소득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자소득을 거두게 됐을 때는 내가 돈을 투자하고 받은 돈이니까 우리가 뭐 소득의 종류에서 경상소득에서 또 뭐가 있어요. 경상소득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재산소득에 포함이 된다. 이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갑가을의 구매력은 거래요 증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물가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있잖아요. 만 달러어치를 매입해서 결국에 400달러 벌고 1000달러 벌어서 1400달러를 벌어요. 1400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물가가 15% 상승하였을 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B국의 을 같은 경우는 500달러의 이자를 지금 받은 거죠. 그러면 5% 만큼의 이자를 받게 된 건데 물가가 3%만 상승했으니까 구매력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을의 구매력은 증가했지만 갑의 구매력은 오히려 증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죠?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의 답을 4번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16번이 이제 사회문화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사회문화 문제인데 연구에 대한 얘기에요. 연구 자 여기 보니까요 가설을 세웠고 연구 과정이 지금 이제 실험법입니다. 16번 보니까 자 여기는요 가설을 설정했고 그런 걸 보니까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양적 연구를 하는데 양적 연구를 하면서 자료 수집의 방법을 뭐로 가져갔냐면 바로 이제 실험법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됐다라고 봐야 되죠. 양적 연구와 실험법은 연결됩니다. 검사 결과를 왜곡해서 기각해야 할 가설을 채택했다 그랬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거야 뭐 이제 쭉 뭐 내용을 보면 예 고타당하게 또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검사 결과를 왜곡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양적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점수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되죠. 동질적인 집단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아서 독립변인의 효과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은요. 연구 대상자를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A와 그렇지 않은 B집단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집단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제 실험법에서의 그 과학성을 좀 훼손하게 된 거죠. 서로 다른 집단을 놓고서 거기다가 변수를 투입해버리면 한쪽은 통제 한쪽은 실험집단으로 변수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래 그 집단 구성원 자체가 성향이 달랐을 수도 있어서 그게 작동한다면 이 결과를 타당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살펴보시고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가보시면 갑은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고요. 갑은 가난했지만 늘 배움에 힘썼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 신문방송학교 합격했다. 중고집단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됐고 국비 유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진로를 갈지 고민한 건데 저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역할 갈등은 동시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위 안에서 막 나한테 요구가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래야지 역할 갈등인데 이거는 그냥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 상황이고 직원으로 채용이 됐대요. 그리고 취업을 선택해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역과 리을은 외동딸과 그 다음에 직원은 성격이 다르죠. 이게 지금 보면 외동딸은 귀속지위고 직원은 성취지위입니다. 니은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많이 속이는 게 합격한 것을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역할 행동 개별적인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고요. 디귿은 갑이 겪는 역할 갈등이다. 그랬는데 디귿은요. 국비유학을 갈지 취업을 갈지 고민하는 것은 그냥 고민이라고 그랬죠. 개인적 고민이고 미음은 제사회화이고 갑의 역할 행동이다. 그랬는데 무슨 역할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자기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뭐 지위 속에서 직원으로서 꼭 해야 될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요 같은 경우가 뭐가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더 빠른 경우 요거를 이제요.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화 지체 현상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 뒤처져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물질문명이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것들이 적절한 사례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4번은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미숙한 운전자 양산에 따른 자동차 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물질문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됐다.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딱 보기에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복지 정책이 미흡하죠. 2번 같은 경우에 통신 예절이 없죠. 4번은요. 산업재해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뒷받침 못해 주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정확한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른 그냥 차이이지 제도가 없거나 못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가져가시고요. 19번을 보면 사회계층 현상을 보는 각각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회계층 현상에 대해 가지고 갑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줘야지 기능론의 시각이고 을 같은 경우에는 갈등론의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은 거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2번 한번 보시면은요. 갑은 차등적인 분배체계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죠. 기능론의 시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번처럼 직업의 기능별 중요성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차별두면 안 돼. 이건 갈등론의 시각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처럼 사회구성원의 가치가 합의됐다라든가 4번처럼요. 이게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공정한 분배가 계층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의뢰에 가까운 거고 다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맞는 답은 2번만 됩니다. 20번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수가 적고 많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회적 소수자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권력적 열쇠가 중요했어요. 권력적인 열쇠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집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체나 문화에 따른 신체 문화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거든요. 부당한 차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당한 차별 네.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갖고요. 기억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죠? 우대 정치 어포모티브 액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기억은 권력적 열쇠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식이 강해요. 자기네들이 이런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공유합니다. 공감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 노력은 니은에 의해 해당한다 그랬는데 어 요거는요 개인적 의식적 차원과 사회적 제도적 차원이 있다 그랬을 때 국민의식 개선 노력이다 그랬을 때는요 개인적이고 의식적 차원 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 노력의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요게 이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특히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시간상의 또 어려움도 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적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그런 면에서 좀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 그거를 유념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래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